무슨 색을 자를까? 주황색 아이씨 시발 몰라 하나씩 눌러봐 어어씨 보라색 손 좀 한번 풀고 갑시다 발전 탈출 뭐야? 리메이크 버전이야? 후작하기 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나가게 하는거죠 엄마? 딸이 뭐 이번엔 막으실 수 없어요 뭐야 백층 내방 집 백층이야? 그러..야 그렇게 따지면 내가 봤을 때는 집이 어떻게 롯데타워라는 소린데? 과연 죽을까? 뭐야 이거는? 문 열고 창문으로 뭐야 로이조? 로이조? 로이조임? 어 내려왔네? 90층까지? 하아 쪽지 한번 봅시다 귀조심? 뭐야 발사로기가 들였다 어디로 숨을 것인가 탁자 아래 인조수풀 뒤로 게시판 속으로 어? 엄마 나갔네? 사령원 이 산건가봐 문 열고 나가야죠 오른쪽 엘리베이터 앞 99? 벌써 99개 유두인가? 들어가서 내가 88생이니까 88층 내렸더니 뭐야 엄마가 가스 살포하고 엄마가 가스집어 놓은거야 여기다가? 80 내렸어요? 81층을 보내서 엄마가 쏘는데? 엄마 맥크리야? 엄마가 whose 딸 죽일려그래 맛 선다 도망친다 도망쳐야지 뭐야 다시 고르기 뭐야 ㅹㅇ까빰다 자 싫어 싫어 어 뭐야 엄마 그치 됐다 됐다 81초골 사라지네 음 60초까지 내려왔어요 직업해서 욕하지 말라 당근 이따 먹는다 가져간다 가져가 먹으면 X될거 같애 60층 놀이방있구 당근을 준다 무시한다 싸운다 무시한다 뭐야 엄마한테 암살당한거? 싸운다 싸운다 뭐야 C 당근을 준다 아 독이 된 당근이었네요 엄마가 독 거기다 타놨었네 내가 먹어서도 죽었고 죽어서 죽었고 좋아요 놀이방 대부 미끄럼틀 안에 왔는데 50층 전산칠 있고 소나기 문을 일단 열었어요 전산칠 내가 뭐 슈퍼컴이네 거의? 무슨 색을 자를까 주황색 아우씨 몰라 하나씩 눌러봐 어어씨 보라색 뭐야 어? 보라색 잘랐는데 20층? 보호의 의지 역시 보라색이야 어떤 버튼을 누를까요? 경보버튼 얌전버튼 암전? 껐어 껐어 어어? 다시 고르기 경보버튼 튀어 튀어 뭐야쪽 오우 빨바바다다다다다 Adriana Cheese 멈춰서? 1층이 10층에서 1층? 1층 엄마방 내일은 가족끼리 우리 가족끼리 놀러가는 날이다 모두가 전날부터 들떠있다 가정의 평화가 계속되길 이게 엄마라고요? 다 이런게 돼있네 엄마방에서 침대 물어볼까요? 1층 엄마방?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작이녀 주전자닷컴 엄마의 말 기획은 엄청 오래전에 했지만 한 1년만에 다시 만들게 되었네요 이렇게 오랜 기간 만들게 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게임은 아는 사람이 알다시피 리메이크 된 것입니다 예전권도 작가방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랑해요 알라뷰 끝 빠이 엔딩이 약간 구세 예전권로 ... от